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 초두에 탄핵이라는 용어가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이후에 검기시되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보통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이런 강력 반발하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인요한의 대통령 믿고 덧보잡들 너무 서쳐 이준섭 돌아오기 어려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0년 정도 정치판에 여러분들 띄었던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은 정치판을 좀 예리하게 보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덧보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다시 들어오느라고 시혜적 조치치한다고 이준석이 돌아오겠나 이런 점에서 홍준표 씨하고 저하고 걔네가 좀 다른 겁니다. 이준석이 잘못했으니까 뭐죠? 징계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홍준표 씨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이하고 적당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덧보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이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참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애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마스라는 여러분들 집단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태를 부명해 가지고 천명 이상 정도의 사람을 살해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온데 간 데 없고 그냥 프리 팔레스타인 뭐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덧보잡들 동원해서 조리돌림 해놓고 왜 조리돌림 해놓은 것이라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여러분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당에 어떻게 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예리한 정치 논평에 대해서 상당히 후하게 평가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문제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하고 걔네가 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건데 이준석 사태가 어떻게 당 지도부가 초래한 겁니까? 이준석이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훨씬 더 경한 여러분들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은 자업자득에서 본인이 처신을 깨끗하게 했으면 징계를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여러분들 키부치를 침략을 해 가지고 천명 이상 사람들을 뭐죠 그렇게 학살 안 했으면 지금처럼 과자가 여러분 폭격을 받을 일이 있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원인 결과를 명확해야 되지 자기의 이런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덧보잡도 못한 놈들 함께 당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거다. 무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홍준표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논평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정치판을 좀 예리하게 읽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본질을 벗어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는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건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당 지도부가 초래한 거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하마스를 두둔하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들 저런들 한 대간에 이준석은 지역구에 당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준석 사태를 보게 되면 2023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어떻게 대패할 것인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패의 여름 근본 뿌리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부총장 보궐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24만 7077표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게 침묵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을 그냥 나는 당선됐으니까 땡이다고 여러분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침묵했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되고 한 달이 안 돼서 2022년도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가 일어났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의 35%의 조작값이 적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난 겁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역대 사상 최고치 여론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대표를 하겠죠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이 대표를 하겠습니까 그다음 뭐가 오겠습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를 대표를 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선거가 장악이 된 겁니다 특정 세력들에게 총 한 방 안 쓰고 뭡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탈취하게 된 겁니다 무슨 사연이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가 볼 때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하고 똑같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잘하지 그런 흐리멍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4.15 총선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침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내놓고 뭡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조작값 35%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의 조작값 15% 적용해가지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한 명은 친민주노총 후보로 한 명은 더블당 후보를 구의회의 기초위원을 만든 겁니다 남자들이 이런데 이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도대체 뭡니까 책임감이란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누구집 이름 애의 이름입니까 국민들이 이런던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그냥 입 싹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입 다무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선거와 위선에 대해서 난 치를 뜰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재산들이 많으니까 잘 살 줄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죠 어차피 성간인은 공병호 tv는 탄압했으니까 몇 명 안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너희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 윤 대통령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은 도리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책무가 그 어마어마한 부정성과 여러분 터졌는데 그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4년 4월 11일 총선의 부정선거를 용인 내지 방조 내지 협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야를 좀 길게 보게 되면 다 이런 벌 받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잠복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리게 되면 본인의 지지도도 하락하시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하살이 다 뭡니까 윤 대통령 항항할 겁니다 내가 악담을 퍼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미래를 전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거대한 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여러분들 공적기관인 선관위가 여러분 도독질을 8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남조선이나 북조선은 너무나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1년의 정당 보조금을 수백억 받는 여러분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8번이나 진행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번이나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입 싹 닫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거죠 당청소통이 어떻고 현장이 어떻고 뭡니까 현장 찾아가라면 눈물이 확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기네스 북감이고 나는 이걸 보게 되면 남조선이나 북조선이 똑같은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지금 애들이 놀러와 가지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겠습니까 그냥 이제 여담 이제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가 명을 좀 더 주셔가 여러분 좀 더 살면 조금 더 사는 거고 아니면 뭡니까 내일이라고 부르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멀쩡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가지고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여러분들 입을 다 다물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아니면 국민들이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수렁뚱에 빠지는 관계없이 이런데 입 쳐 닫고 이러면 사는 세금 받아서 처먹고 사는 놈들 보게 되면 화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근제하겠습니까 5천만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이도 이런 선거 부정 없다고는 날로 떠들고 다니지만 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며칠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정선거 하면 이준석이 지역구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선관위 사람들이 이준석이 이런 부정선거 이런 덮기 운동에 큰 공을 인정해 가지고 조작값을 역으로 듬뿍 인정해서 이준석이 밀어주면 모를까 이준석은 정치판의 지역구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7.5% 부풀리게 되면 9275표 차이로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도 다 알 겁니다 본인이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죠 조작값 7.5 5.5 30 2.5 이런 2.0% 부풀리게 하더라도 이준석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준석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대부분 국힘당의 유력 후보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전폐한다는 이야기 수도권 지역에서 그냥 전폐하는 것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로 다른 뭐 이야기가 아니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지금 올린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7.5%만큼 조작하는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7.5%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국힘당은 서울 49개 지역구에서 세 곳 경기도 58개 지역구에서 한 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표수 조작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일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사심이나 거짓 없이 일어난 일을 증언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상합니다 혁신이 어떻고 신당이 어떻고 인재 영입이 어떻고 등은 모두 부자적인 일들입니다 근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국힘당은 대표가 돼 가지고 다시는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여러분들 나오기가 힘든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차된 그런 역사의 여러분들 길목에서 윤 대통령이 침묵한다 너무나 뼈아픈 부분인 거죠 그냥 거의 이완용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완용급으로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완용처럼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부정선거 뻔한 선거를 뭡니까 아무 제도 수순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다 가르쳐줘도 윤 대통령은 이완용급이 난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침묵한 난 본인이야 지금 꽃가마를 타고 뭡니까 권력의 꽃가마가 눈이 가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선거 콘텐츠가 조금 많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보면 다룰 기사가 저희 없습니다 다 가십거리고 저와 함께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 소꿉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인요한이가 듣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써잘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질과 핵심이란 문제를 아무도 건들리려고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가끔가다 생각하게 되면 참 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렸된 거짓과 사기가 그냥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전투표 제도가 전면 개선이 안 되면 부분적이라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파헤친 책이 지금 보시는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고 4권은 4.15 총선이고 5권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됐던 모든 선거 방법은 미래통합정이나 국민의힘 후보와 등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는 조작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조작가 방식을 완전히 까발렸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범죄 세력들이 새로운 방법을 아마 찾아서 출구를 모셔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이 너무나 위력적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주시고 특히 4군이 4.15 총선이니까 4.15 총선이 모든 선거의 선거 부정의 기본적인 기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급에 좀 많이 힘을 대주시고 그다음에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널리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보기 드물게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고 기독교의 발전사라는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인데 사실 뭐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기독교 문명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이제 흉하고 또 거짓이 이런 데 횡행하고 또 우리 기대를 저버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sea원입니다 자막 제공 엥aker